좋은 기억만 있는 카드라서 오늘 강우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? 성공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. 만약에 성공 안 되면 누구 타시다? 조용히. 일단 저보다 좋은 선수인가? 김민지의 선수. 임보미가 미국에서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요. 희찬이. 성공이야. 죄송합니다. 실패하면 이거 누구예요? 제 거. 실패하면 죄송합니다. 제가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꺼내서 봐도 돼요? 과연? 실패. You are my girl. You are the one that... 강화가 왜 실패한 것 같아요?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. 다 능력이, 다 능력이 엄청 좋은 선수도 이렇게 했는데 강화가 실패된 걸로 봐서는 제 문제가 크죠. 죄송합니다. 흰파워 온라인에서 김은하 선수 많이 키워주시고 아무리 못 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잘 키워주시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키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숙소가 아스패 Sanskrit 고장이 저거는 도움이 으어